영상 들어오자마자 뭔 갑자기 얼빡샷이냐고 깜짝 놀라셨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여 열례 행사같이 시원하게 세배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석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지금 머릿속에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시발 세배는 설날에 하는 거 아닌가 추석 때도 세배하나 싶겠지만 그런 의문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다면 당신은 한여를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여자가 말하면 그게 고법인 걸 모르셨습니까. 당당같이 보룡인 한국여자인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는 추석 때 세배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언은 증거가 되기 마련인 거 다 아시고 있을 거고 보룡인의 발언에 토다는 사람 없길 바랄 뿐이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뭐 니가 한녀니까 어거지로 추석에 세배한다는 그 소리까지는 이해할게 근데 시발 이건 세배도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 진짜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한녀 마음에 공감을 좀 해보세요.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세배하는 사진 이쁘게 찍으려고 했는데 남연계라는 한녀의 글을 보고 그 마음 곱게 접어버렸습니다. 세배 안 했으니 세배 돈 안 준다는 그 말 하지 마시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죠. 난 은이뉴스가 세상에서 제일 싫키라는 이 한녀의 글을 보면 여러분도 제가 왜 이렇게 사진 찍었는지 이해할 겁니다. 라이브 할 때 한 번 봤는데 진짜 토나오게 생겼게 남자들의 아이돌이라 그런지 몰라도 돼지새끼같이 기괴하게 가슴만 키워놓고 방송하고 있길래 생각날 때마다 유튜브 신고하고 있게 수익정지 당해라 라는 남연계 한국여자의 글을 보고 어떻게 곱게 절만하고 등판만 보이고 끝내겠습니까. 저 한녀 이번 영상에도 신고하러 들어올 건데 계열받으라고 돼지같이 기괴한 가슴 한 번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세배는 과감히 생략하고 시원하게 얼빡샷으로 사진 찍어봤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쟤들 부들거리는 반응 보려고 이짓거리 하고 있어요. 은이인지 뭔지 그 계정도 신고 삭제시켜야 한다 말하는 맥엘 한녀들의 꼬라지 보고 이런 영상 어떻게 참습니까. 쟤들 잔뜩 화난 모습 보려고 오늘 영상 만든거나 다름없는데 세배정도 없어도 이해해주시겠죠. 이해 못해주겠다고요. 헐 진짜 원래 여자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요 근래 들어서 채널에 대한 융단폭격이 꽤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목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할 느낌이지만 그때까지는 이 채널로 계속 뵙겠습니다. 채널 옮긴다 해도 놀라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다들. 자 오늘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은이 개꿀빠는 영상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원래 여자는 당당해야 한다 그랬어요 당당같이 않냐 은이 뉴스가 포동포동하게 살찌길 바라신다면 다들 세뱃돈 찔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연계라는 한국 여자들은 엽떡 허버허버 먹으면 그 엽떡이 배로 가지만 저는 가슴으로 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조금 더 모성에 풍부해진 가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이에게 초콜릿값을 후원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추석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더 싱글벙글한 내용으로 찾아오는 한국 여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구독 좋아요도 누르세요 이건 권유가 아니라 협박입니다.